둘, 셋! 윗마 윙스! 안녕하세요! 톱10 밸런스 전속 모델 픽시입니다! 네, 저희는 로라, 기아, 수아, 다정, 린지로 구성된 5인조 괄그룹입니다. 저희는 2021년도에 데뷔를 했고 강렬한 퍼포먼스와 중독성 있는 곡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톱10 밸런스 옷을 굉장히 즐겨 입었는데요. 저희가 전속 모델이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또 오늘 찍은 사진이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평소에 캐주얼하면서 편한 옷을 즐겨 입기도 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해외 일정에 많이 잡으면서 장시간 베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편하고 좋고 멋있는 이렇게 힘준듯한 옷을 되게 찾게 되더라고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평소에 제가 입는 스타일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너무 편하기도 해서 다음 인정에 있는 옷을 꼭 입고 싶어요. 저는 밸런스 크롭 긴팔 티셔츠인데요. 부드러운 소재, 몸에 딱 맞는 핏감, 그리고 트렌디한 크롭 기장이어서 무대 의상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너무 예쁩니다. 저는 배드민턴이 취미인데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 운동도 뒤에 걸칠 만한 아이템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더블 니트 후드 집업이 소재도 탄탄하고 쉐입도 잘 잡혀서 제가 운동할 때 굴치기 참 유용한 아이템이더라고요. 짱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윗마윙스 픽션스입니다. 23년 FW Top 10 밸런스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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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해외